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1, 2 친구들이 어떻게 이제 하반기를 미리쌤하고 함께 따라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우리 고1 친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방학이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학기 중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시험기간, 딱 학기 중에서 이제 시험기간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선생님하고 어떻게 수업을 따라오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먼저 방학 때 우리는 2학기 때 수학화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봅니다. 그쵸?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과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학화를 먼저 공부를 집중해서 하되 일단 내가 수학화를 단 한 번도 안 한 친구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이 갈리는 거야. 개념 원리나 메스 스타일링 둘 다 개념 수업이면서 플러스 선생님이 충분한 문제량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둘의 차이는 개념 내용이 다르진 않아. 어차피 수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학화에 이제 내신에서 쓰이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 이게 문제의 난이도가 약간은 다르다고 해요. 어, 선생님도 이제 이 메스 스타일링을 처음에 제작할 때 최대한 뭔가 기본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문제를 선별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했는데 이게 내가 또 내신을 좀 확실하게 대비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이제 피드백이 요거보다는 살짝 더 난이도가 있다. 어, 왜냐면 내신에 빈출되었던 문제들이 좀 수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뭐라 될까? 비중이 더 높아. 그래서 개념 원리 수학화나 메스 스타일링 수학화 둘 다 개념부터 문제풀이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강좌인데 이게 이제 메스 스타일링에 내신에 빈출된 문제의 양이 조금 더 많아서 문제의 난이도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자, 둘 다 선생님이 수학화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요. 뭐 생략하거나 뭐 비약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내가 뭐 강좌를 한 번 둘 다 보시고요. 아, 이 수준부터 내가 해도 괜찮겠다 하는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학 동안 이 두 개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분명히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내가 아직 수학화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조금 개념 원리마저도 나한테 살짝 어렵게 느껴져. 그러면 사실은 이 앞에 안 써있지만 소괄호하고 프리시즌 수학화가 숨어있는 거야. 그래서 프리시즌 수학화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개념을,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그거 완강하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도 조금 어려워. 그러면 빠르게 프리시즌 수학화 보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한테 이제 무엇이 맞는지를 자기가 본인이 잘 판단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학기 중으로 갑니다. 학기 중으로 가면요. 우리 이제 메스 스타일링 수학화를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있지 않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여기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 다시 한 번 보고 그치? 내신에 쓰이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혹은 내가 이 정도의 연습은 충분히 된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학기 중에서 시험 직전 할 수학학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자, 심화 문제풀이 강조해요. 여기서는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렇지는 않아. 물론 문제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그 유형을 위한 필요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본격적으로 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거나 그런 수업은 아니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것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당연히 수학은요. 우리가 문제량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스스로 푸는 문제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기본 유형서 많잖아? 그치? 기본 유형서, 문제만 있는 기본 유형서를 혼자서 꼭 반복해서 푸는 것을 병행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기본 유형서는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온 거야. 그거를 반복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가기 조금 힘들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내가 봤는데 너무 어려워, 이 문제가. 그러면 그냥 얘랑 내 기본 유형서 그것만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소화를 안 되는 걸 꾸역꾸역 먹다가 체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학기 중으로 갑니다. 본격적으로 시험 기간에 다가워지면요. 이렇게 N분 개념 특강이라고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N분 개념 특강 선생님이 개념직보라고 써놨어. 문제가 있기는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이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가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냥 그저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문제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럼 이 N분 개념 특강의 강좌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수학 학습량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 2단원, 저단원 머릿속에 막 한꺼번에 들어오죠. 그 뭐 또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뭐 과학도 할 거고 사회도 할 거고 국어도 할 거고 영어도 할 텐데 그 많은 내용들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이제 시험 기간 동안 시험을 치러야 되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주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N분 개념 특강에서 선생님 왜 이런 이런 거 증명 안 해주시나요? 이거 설명이 좀 부족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요. 아 내가 이 단원의 내용이 부족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개념 내용에 대해서 복습하고 충분한 유형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념 즉 보니까 나한테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강좌야. 개념을 수업하는 강좌가 아니야. 아시겠죠? 오해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그 개념이나 공식 유도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특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흡이 빠르고 그리고 한 대단원에 안에 이제 중단원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중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두 강좌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서 부담 없이 탁탁탁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좀 정리하기 좋은 강좌야. 자 그리고 또 시험 기간에 가까워졌을 때는요.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심화 문제까지 내가 좀 대비를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시험 직전 할 수학화라고 하는 강좌를 통해서 심화 문제 풀이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얘기했어야 되더라. 이게 너네가 내신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기 위한 내신 대비에 대한 모든 과정은 아니야. 사람마다 본인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커리큘럼에 이제 뭔가 사를 추가해야 돼. 뭐 어떤 친구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항상 학교에서 전년도 기출 같은 게 많이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내가 학교 기출에 대해서 여러 이제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본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혹은 뭐 우리 학교는 유독 교과서에서 엄청 많이 나온대. 그러면 교과서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내용까지 계획에 추가해야 되는 거야. 본인의 커리큘럼은 살짝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야. 이거는 미리쌤하고 같이 하는 커리큘럼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여름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9월 학력평가 대비 특강에 대해서만 적어놨는데요. 여름방학이 끝나시면요. 학기 중으로 넘어갈 때 이제 9월 초에 9월 학평이 있습니다. 근데 고1 친구들이 별로 9월 학평에 대해서 전혀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 근데 이게 또 9월 학평이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냐? 그렇진 않지. 왜냐하면 학력평가의 특징이 앞에서 나왔었던 이 과목에 대해서 계속 누적된 단원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시점에 우리 친구들이 한참 방학 때 수학화 공부하다 보면 수학상 분명히 까먹었었을 거거든. 그치? 근데 그럼 수학상을 우리가 영영 앞으로 볼 일이 없냐? 그것도 아니잖아. 왜? 아 물론 아직 수원수트 공부 안 해본 친구는 모르겠지만 수원수트 공부해보다면요. 결국 고1 수학 상하가 여러 번 쓰입니다. 이게 뭐 본격적으로 직접 연계가 돼가지고 막 모의고사 나오고 수능에 나오고 이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수학 상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수원수트를 진도를 나가는데 굉장히 버벅거리고 오랜 시간이 걸러서 학습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나는 맨날 겨울방학 때면 고1 애들이 자기 고1 때 공부 열심히 안 했다고 수원수트 하려고 하는데 뭐 수학 상하 어떻게 복습해야 되니?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 진짜 많거든. 진짜 많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시간 따로 내지 말고요. 그냥 9월 학력평가 너무 부담되지 않게 한 일주일 정도 가볍게 하루에 한 강씩 선생님 9월 학평 대비 특강 어차피 굉장히 단기 특강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강씩 부담 없이 다른 공부할 때 끼워 넣어서 그 정도 시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수학 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개념이 지금 빵꾸가 나서 다시 보충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나한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1에 대해서 선생님하고의 커리큘럼에 대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고2 친구들도 사실 강좌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살짝 다른데 방학, 학기 중, 학기 중 시험 기간 이렇게 크게 나눴어. 근데 얘들아 사실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고2의 마음가짐은 고3이어야 되는 거야. 그쵸? 고2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름방학 때 수학2를 지금 처음 보고 있다? 이거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기는 해. 선생님은 개념원리 수학2 혹은 여기에 있는 이제 문제가 뭐 내 기준에 좀 쉬운 것 같아. 바로 내신 대비해도 될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메스 스타일링 수학2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마찬가지 학기 중으로 가시면 자, 여기 우리 이제 내신 문제들 굉장히 내신 변형 문제들, 스타일 문제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반복하시면서 자, 당연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유형서 혹은 얘 워크북도 있으니까 워크북도 같이 반복하시면서 어지간하며 선생님은 그래도 시험 직전 할 수학2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물론 내신이기는 해. 근데 얘들아 뭐 수원이나 수투나 사실 이게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학력평가, 수능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변형돼가지고 학교 내신에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막 내신 스타일, 뭐 수능 스타일 아이들이 지금쯤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구분짓거든? 뭐 여름방학 때 내가 이제 고의가 됐는데 내신을 별로 못 챙겨서 나는 그냥 정시러야. 나는 수능이야. 나는 이제 내신 안 챙기고 버릴 거야.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갈리는 경우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은 아직은 그게 이른 것 같아. 지금 이거 올라가는 시점이 여름방학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 어차피 수학2도 우리가 수능에서 치르게 되는 과목이에요. 그냥 내신 대비 수능 뭐 이런 거 구분짓지 말고 그냥 우리 2학기에 시험 치르는 수2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합시다. 그거 뭐 학교 선생님 수업 안 듣고 막 나는 뭐 수능 공부할 거야 이런 친구들 되게 많이 생기는데 굳이 그러지 말자고요. 어차피 수능까지 지금 기간은 그래도 우리가 고1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기간만큼 남았어.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기 중에 메스 스타일링 수학도 반복하면서 여기 내신 변형 문제 많이 들어있지만 사실 그게 또 학평 수능 변형 문제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역량이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고 아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기본 유형서 가지고 충분히 반복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학기 중으로 갑니다. 그러면 네 엠본 개념 특강 통해서 선생님이 아까 고1 내용 얘기하면서 했지만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는 강좌고요. 그리고 내가 심화까지 좀 대비하겠다 싶은 친구들은 네 시험 직전 할 수2 이쯤 돼서 시작해도 괜찮아. 자 말했어. 이게 이제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커리큘럼이고 본인 역량에 맞게 수준에 맞게 진도에 맞게 그때그때 사를 더 붙여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9월 학평 대비 특강은 사실은 고2 친구들한테는 중요합니다. 9월 학평 대비 특강이 그러니까 뭐 9월 학평 대비 특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9월 학평이 중요하지. 왜냐하면 거의 고3인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때 9월 학평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원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수원은 어차피 수능에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 과목이잖아. 그래서 나는 고2 친구들은 그냥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뭐 몇 시간씩 하루에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말고 이 9월 학평 대비 특강도 선생님 단기 특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조금씩 좀 끼워 넣어가지고 내가 수원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틈틈이 채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개념 까먹은 것들이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유형들 뭐 잊고 있었던 거 있으면 다시 한 번 추가적인 유형 문제들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수원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넣자. 지금 안 채워 넣잖아. 그러면 나중에 또 고3과는 겨울방학 돼가지고 어차피 수원, 수2 우리 고3 되면 분명히 뭐 실전 개념 공부하고 뭐 문제풀이 계속 반복하고 그럴 텐데 개념 부족하게 되면 진짜 답도 없어. 그때 시간을 너무 많이 빼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틈틈이 하자는 거야. 저 시점증에서.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고2 친구들한테도 좀 커리큘럼을 제시해 드렸고요. 물론 고2 친구들은 이 학교 교과 편성에 따라서 살짝씩 이제 뭐 수2를 뭐 1학기 때 보는 친구들도 있긴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 선택과목을 2학기 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른데 이건 그냥 내가 대표적으로 고2 친구들이 2학기 하반기 때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치르는 그냥 수학2 과목에 대해서 작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그럼 나 여름방학을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어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지는 게 좋을까요? 뭐 요런 또 질문들 있을 텐데요. 네 이거는 여기 영상에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선생님의 이제 고1 여름방학 학습법 캐스트 영상에서 좀 자세히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 확인해 주시고 우리는 좀 이번에 이제 여름방학을 제대로 준비해서 어 뭔가 하반기의 역전을 이뤄보자고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는 다른 캐스트 영상 혹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